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그거 완전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인간이 똥이라서 뻥 찼더니 야 나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러면서 유언 협박사진을 보낸 전남친 어? 뭐야? 너 왜 아직 안 죽었냐? 언제? 나 때문에 자살 시도한 전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미 헤어진 전남친이요. 나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물론 죽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고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전남친은 저랑 동갑내기구요. 처음 썸 탈 때부터 뭔가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연애를 망설였던 게 사실인데 그래도 항상 저만 바라보고 제가 있는 곳이면 그게 어디든 또 언제든 한다름에 다 달려오고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늘 예쁘게 웃어주는 그런 뭐랄까 심성만큼은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어가지고 결국엔 고백을 승낙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갑자기 사람 눈빛이 딱 돌변하더니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실은 제가요 소음에 엄청 예민하고 특히 갑자기 터지는 그런 강한 소음에는 심각한 좀 공황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기준으로 답답하거나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눈을 불아리며 장소 시간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그 기세랄까요? 이러다가 언젠가 나를 때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덜덜덜 떨렸고 눈을 깜빡이지 않아도 눈물이 계속 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진정이 되고 얘기를 하며 풀긴 풀었는데 풀면서 또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본인이 욱해가지고 한 행동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느낀 그 느낌만큼은 정말 진짜였어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날 이후로도 마찬가지 자기 친구들과 다같이 모인 술자리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서 저는 또 공황에 와서 긴급약을 먹어야 했죠. 사실 이 남자 제가 볼 때 많이 여리긴 해요. 아니 많이 어려요. 여린 게 아니라 어립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받고 있는 그런 비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전 여친들이 하나같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상처를 받기 싫다. 이런 말을 늘 했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반적인 상식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 기본적인 단어도 잘 몰라가지고 늘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만나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흘은 4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연이냐? 유연이 오빠네. 아무튼 연애는 2개월 반 정도로 아주 짧게 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 혼자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의 결론은 아우 이건 아니다. 올해 못 만나겠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연애 초반부터 했고요. 결국에 모든 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잘못을 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전 남친에게 정이 다 떨어진 뒤에 얘가 유난히 싫어하는 제 남사친을 몰래 만났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상한 그런 남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친구로 본 거예요. 다만 전 남친이 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말 안 하고 몰래 만난 거죠. 물론 이것도 헤어질 때 속에서 미안하다. 너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부재중 통화가 오늘 밤 사이, 어젯밤 사이 100통이 와있고 그리고 톡도 엄청나게 많이 와있는 거야. 무음이라서 몰랐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본 거예요. 여하튼 이땐 좀 늦은 아침이었고 출근 준비 중이라 정신이 없어서 간략하게 답변만 했는데 뭐 전 남친이 보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나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네가 내 인생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너도 과거의 그것들처럼 똑같이 나를 속였어. 난 이제 더 이상 누굴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했어. 너도 배신한 거야. 나는 이 길로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이거 다 너 때문이니까 평생 죄책감 가지며 살아라. 내 장례식 절대 오지 말고 우리 가족들한테 사죄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야. 등등등. 사실 저도요. 지금까지 몇 번의 연애를 겪어봤지만 이런 식의 그지같은 마무리는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1366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담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여성 인권 그쪽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명백한 협박이고 이게 심해지면서 토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럼 경찰을 부르면 되고 또 제가 이 남자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하길래 조금은 안심을 한 채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차 안에서 연막탄을 쥐고 있는 사진 번개탄이겠죠. 연막탄이 아니고 번개탄을 쥐고 있는 사진을 보냐며 야 잘 지내라. 지금 이게 내 마지막 모습이야? 이러더라고. 이때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렇게 경찰분들이 제 직장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두 시간 정도 더 지나서 경찰분들로부터 전 남친이 지금 응급실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그래 내가 할 도리는 다 있네 그래도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남자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차단했어요. 근데요 지금 제가 너무 충격이고 정말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이 남자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진 않을까 아니면 또 저런 사고를 시도를 하는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혹시 잘못돼서 이 남자 가족들에게 원망을 받진 않을까 등등등 저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신 현명한 분들께 도움과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 써봤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이거 저 혼자 지뢰 겁을 먹고 걱정하는 걸까요? 댓글 1번 저기요 쓴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단단히 새겨드려요? 저 지지리는 쓴이가 아니라 아니 그 어떤 여자라도 지가 목을 메다 뻥차이면 무조건 저럴 놈입니다. 그냥 종자 자체가 딱 그런 놈이야. 님은 그냥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개똥을 밟은 겁니다. 쓴이 잘못한 거 전혀 없고요. 대처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진짜로 죽을 작정이었으면 그냥 바로 목을 메거나 강에 찾아가 기어들어가지 번개탄 사진 따위를 보내는 생쇼 따위 절대 안 합니다. 대댓글 레알이야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죠. 절대 안 죽어. 콜콜콜콜 2번 그냥 신경을 꺼버리세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데요.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러고 진짜 뒤지는 인간 정말 단 한 놈도 못 봤어요. 또 이미 한 번의 도리는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죽든 말든 그냥 냅두세요. 님이 신고하고 그러면 역시 나한테 마음이 있다니까 이런 착각합니다. 3번 죽을 리도 없지만 설사 정말로 죽는다 해도 마찬가지인 게 쓴이는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쓴이 잘못이 아니라 지가 미쳐가지고 그런 거니까요. 그냥 차단코 신경도 끄면 되고 만약 혹시라도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 바로바로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4번 지금 지옥불에서 거의 다 나왔으니까 마음 더 강하게 먹어요. 5번 제가 실제로 아는 경우만 따져도 두 명인데요. 이렇게 자기 목숨으로 상대방에게 협박하는 남자들 절대 안 죽고 결국엔 여자를 때리더라고. 헐 6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야 님이 경찰에 대신 신고해줄 걸 알고 쇼를 한 겁니다. 저런 놈은 불쌍하다 이러면서 받아주면 절대로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목숨을 무기로 쥐락펴락 할 테니까요. 저러다 죽어도 지 팔자니까 번호 바꾸고 이사해버리라고. 응? 9번 나도 예전에 저런 놈한테 한 번 시달린 적이 있는데 헤어지고 두 달 넘게 목숨으로 협박질을 하더라고. 처음에 무서웠죠 나도. 근데 나중다니까 짜증나고 에러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래! 제발 좀 죽어라! 이랬는데 절대 안 죽더라고. 내 댓글 이거 보니까 얼마 전에 봤던가 생각나네. 유부남 상사가 미혼부하 직원한테 사랑한다! 우리 연애하자!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자가 제가 왜요? 이랬는데 왜기는 내가 널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이러지. 이래가지고 여직원 왈 어! 그래 그럼 죽어봐. 그럼 믿어줄게. 이랬더니 못 죽고 죽으라기 꺼졌다는 이야기. 끌 끌 끌 끌 끌 이거 얼마 전에 다뤘던 사연이죠. 10번 계속 저렇게 하다가 실수로라도 제대로 성공하길 바라요. 정말 싫죠.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목숨으로 협박질하는거 남자든 여자든 절대 상종하면 안됩니다. 말로만 하는게 아니고 저렇게 행동으로 하는 것들 특히 안돼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옛날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제 나이 많아봤자 한 7살 됐을 때였나 아무튼 그래요. 어릴 때인데 하루는 제가 뭔가 잘못을 해서 엄마한테 혼이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때를 쓴 것 같아요. 뭐 사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하도 혼을 내고 해도 안되니까 엄마가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동아가 엄마 말을 안들어서 엄마 죽었다 이러면서 꼴가닥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누워버린거에요. 방에 앉아있다가 죽은 척을 한거지.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진짜 죽은 줄 알고 막 엉엉 울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울면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마당에 있는 그 뭡니까 모종삽 있죠. 작은 꽃삽 삽을 들고 방에 들어와서 엄마 엄마 내가 엄마 마당에 묻어줄게 이러면서 엄마 팔을 질질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빵 터져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웃기기도 웃겠지만 반성을 많이 했답니다 아 애 앞에서 할 말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 하다가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한 번은 또 그걸 시작한 거야 그때는 제가 조금 컸어요 한 9살 그쯤 됐을 겁니다 엄마가 또 아이고 엄마 죽었다 이러고 또 꼴가닥하고 넘어졌는데 앉아있다가 누운 건데 그때 제가 어머니가 얼굴 웃을까 봐 표정 때문에 들킬까 봐 돌아 누운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등지고 옆으로 눕더라고 저는 엄마 등 뒤쪽에 앉아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콕콕 찔러보다가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뭔가 어 뭐야 엄마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겁이 나려고 하는 그 순간 뭐가 보였냐면 사람이 숨을 쉬니까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숨 쉬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 그거 보고 엄마 안 죽었네 이러고 뛰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절대 안 하더라고 막 그랬다고요 참고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반장난으로 한 거지 이 남자처럼 진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막 그랬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